이렇게 관내 사전투표에서 2020년도에 민주당 이재명 후론 9%를 조작을 했고 국힘당의 여러분들 윤석열은 마이너스 8% 조작한 거 아닙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죠? 17%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7%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3구 대선에서 18개 시, 광역시에서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편투표는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이재명은 7% 플러스 7% 윤석열은 마이너스 7%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살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살인사건이. 왜 살인사건이 발생했냐? 정상수포인 당일투표의 후보별 지지도 하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사전투표 후보별 지지율을 딱 비교해 보게 되면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거 아닙니까? 우편투표를 전국 평균 이재명 플러스 7% 윤석열 마이너스 7% 도합 14%를 조작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이재명 플러스 9% 윤석열 마이너스 8% 아마 심상정이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두 개 합치게 되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대가 18% 총 조작을 했겠죠. 이게 전국 평균값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쳐먹은 거죠. 한 번만 해먹은 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직선거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이 여러분들 배만큼 부어가지고 간이 그냥 배만큼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20년 장기 집권한다. 50년 장기 집권. 아예 100년 장기 집권한다고 이해찬이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해찬이 입에서 나오니까 또 뭐가 지하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입니까? 김민석이니 추메이니 아 맞습니다. 자파 장기 집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서울특별시의 여러분들 선거구에 이렇게 아름답게 해먹은 겁니다. 25개의 여러분들 구에서 모두 다 이재명이 해먹은 겁니다. 플러스 10에 14%를 더해준 겁니다. 윤석열이 마이너스 9에서 이런 마이너스 13%를 빼앗은 겁니다. 최소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최소 19%에서 27%를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도 대선에서 최소 19%에서 사전투표 총 참가자 수의 19%에서 27%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부산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부산시에는 최소 뭐죠? 6에서 5를 더하게 되면 11%에서 9에서 8을 더하면 뭐죠? 17% 11% 19%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한 거죠? 이게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서울시에서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상세히 가르쳐줘도 이 머저리 같은 친구들이 뭡니까? 또 사전투표 투표를 올리기 위해서 사전투표 투표를 올리면 그만큼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또 이 권성동이라는 친구가 나와 가지고 권성동 108명의 참여 촉구 문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오는 5월 27일 28일 실시된 6월 1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전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방선거는 보통 대선이나 총선 보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에 끌어내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 처럼 판단했었다.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당 다수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그냥 마시가 버린 겁니다. 저거가 정권을 잡았지만 지금 선관위는 어디에 사나 있습니까? 절대 국민의힘 사나 있는 게 아니죠. 박힌 제도 하나도 없이 그냥 여러분 선거를 또 치르는 겁니다. 제로님의 아주 너희 싹 갈아내겠다. 사전투표 발언하는 것들 모두 문제가 있다. 투표날 투표라고 해야지. 6월 1일 당일 투표. 대체 이 권성농이 이놈의 정치는 뭔가? 지난 정권 모든 투표와 부정투표였고 그 증거가 차고 넘쳤고 공병으로 피를 말리며 과학과 진실로 부정투표 입증을 나열해 왔구만 왜 계속 이런 엇박자와 반역 선동이 일어나는가? 대법관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당 수뇌부포태가 절체절명의 최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뭐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꾼들의 놀이터죠. 이게 뭐 여러분들 야바위꾼들 놀이터죠.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렇게. 이런 선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게가. 이걸 두고서 또 뭡니까? 다시 뭐죠? 사전투표를 당론으로 정하니까. 이게 인간들이 그냥 이게 맛이 가도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대통령 선거 때 박스 사전투표 기억 못하는 놈. 사전투표 발언 처리하라. 왜 국힘은 투표일 당일에 의원 저는 야유에 가리나 보네. 투표일 당일 투표가 원치고 해당 일자 시간 빼서 투표가 어려운 사람도 하라고 사전투표를 하는데 왜 사전투표가 100% 하라고 의원 개인 자녀를 치배하는 국힘은 이런 사전투표 동료 절대 반대다.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인간은 또 무슨 짓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참. 뭘 더 이상 보여줘야 정신들을 차릴지. 서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일정 퍼센트를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작표 수가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제. 그런데 참 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걸 이렇게 보면 하나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이 아주 광범위한 그런 세력을 행성하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한민국 상황이 딱한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3.9 대선까지는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것은 충분함 그 이상으로 정부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9 대선 이전에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사슬론조입니다. 3월 2일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사전투표 동료. 은모론 누구에게도 독이 안 된다. 이게 사슬론조입니다.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이 모두 다 부정선거의 공범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동아일보와 사슬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사슬이 실린 겁니다. 이틀 후인 3월 4일 날 조선일보는 아마 사전투표일 아침일 겁니다. 사슬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 대선 적극적으로 사전투표해야 된다. 이게 조선일보 사슬입니다. 여러분 3월 3일입니다. 일제히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날 중앙일보입니다. 건거 없는 선거조작 의혹, 사전투표 피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은폐 세력들이 엄청나게 광대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3월 2일과 3월 3일과 3월 4일 날 3구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전날 사전투표 당일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모두 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종류의 사슬을 실은 겁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 조선, 중앙이 동시에 뭐죠? 약간의 시차를 두고 3구 대선의 사전투표일날 이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이런 사슬을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완전히 뭡니까?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에게 가담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부정선거 은폐론에 적극적으로 뭡니까? 동조부역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 아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부부 사전투표 완료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헛소리들 3월 4일 날 한 겁니다. 2월 28일 날 권영세, 김기현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전투표 독려 나선 윤석열 부정투표 걱정 말고 찍으세요. 이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 부정투표 걱정 말고 찍으세요. 너희가 뭐했나 이야기죠.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야기죠. 너희가 그렇게 부정선거 걱정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사전투표 부정투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헛소리입니까? 3구 대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옆에 참모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사전투표 독려 나선 윤석열 부정투표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야기죠. 엄청난 조작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조작이.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서울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컬사이 님이 윤석열이 부정선거로 국민은 확정 판결 전에 애간장타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명재 님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망한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기표가 이렇게 절도를 당했는데 자기표가 절도를 당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데 그게 외면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심지어 전라도까지 다 여러분들 해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전국 시도에서 다 이렇게 해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입을 다물자고 하냐 이야기죠. 정말 참 한국의 대법관들, 검찰들, 정치인들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썩어문들었는지를 옛날에는 생업에 바빴으니까 알아서 다 잘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참담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